한때 크낙세 리그 1부 트리플 절대강자 명실공인 전국 최강팀 PLG 하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3부까지 내려와 부활을 꿈꾸는 PLG팀과 넷초와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투수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46세 아저씨 완봉순 경기는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골렉과 도르로 주자는 2루 골렉과 도르로 주자는 2루 평범한 이 땅 아 이게 뭔가요 순식간에 2점을 주고 맙니다 오 히트 쇼스탑이 감각적으로 잡아 2루에 포스아웃 하지만 느린 송구 동작으로 1루는 세입이 됩니다 또 한 번의 쇼스탑 이번에도 2루 포스아웃 우와 힘껏 잡아당겨 중안을 만들어내는 4번 타자 강석홍 선수 1스트리크 2스트리크 스윙아웃 그리고 1위 송구 와우 더블아웃 3스트리크 6스트리크 4스트리크 2스트리크 양타를 치는 야달코치는 볼렛으로 출란합니다 게스트리크 4스트리크 5스트리크 약을 어떻게 하는거야 그럴거면 산으로 가 장작질러 으이이이 그러고 패킹장 가서 해 나 타격 뭐라 하지마 요즘에 수면 최휘 이때 라이 갈색 할 기준이 좋고 봐 에이 와 노노노 형은 물 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은데 왜 하는 거지? 또 지금 역주 카메라 있어서 아니 좀 화내라 형이 물 하지 마요 도로가 맞힌다고 뭐라고 해줄래 도로가 진짜 깜짝이야 오 휘트 떨어지는 느림볼에 발사각을 제대로 맞춘 민관홍 선수 오우 정상 작동하네 오 히트 오우 정상 작동하네 오우 정상 작동했습니다 오 오우 히트 오 오우 정상 작동 정상 작동 정상 작동 아 아 아 똥 싸는 자세 뭔가 실망하거나 좌절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느린 볼을 참는 게 더 어려운 건 아시죠 스님이나 간디 수준으로 되어야 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으 어 으 피가 대단소였다. 속이니까 강이. 속이니까 강이. 고생하게! 고생하자!!! 스트리 스트리! 계집가 계집가! 오케이! 원할거야. 원 말하자. 신고해서 신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합니까, 지금? 공이 오다가 어떻게 안와요? 궁색한 변명 중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갔네. 공이 오다가 안와. 그게 변화구라는 거예요. 오늘 배웠으니까 됐어요. 비껴 맞은 아쉬운 타구. 하지만 소중한 일점을 불러드립니다. 어우 이게 웬일인가요? 구멍인 줄 알았는데 좌중간을 가르는 야야야 오지명 이 아닌 서지명 선수입니다. 민관홍, 주연우 선수로 이어지는 2루탑 퍼레이드. 계속 이어가나요? 아, 전에 홈런을 쳐서 그런지 힘이 잔뜩 들어갔네요. 삼땅 아웃! 유풀, 이딴 중풀로 이어지는 유풀, 이딴 중풀로 이어지는 깔끔한 3자범퇴로 이닝 마무리. 아, 배트 꼬다리 맞고 1땅 아웃! 높은 볼을 그대로 밀어 중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비슷한 볼에 삼땅 더블 아웃! 오우,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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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 소리와 함께 좌안을 만들어냅니다. 스틸! 하지만 태그아웃이 아니네요.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더 행운夜. 새벽 !! 아아아악!!! 야아악! 야애애! meng pushymgmgmgmgmgmgaaaggmgmgmgmrggmgmgmgmgmg i tgmgmgmc vgmgmg 야 너 진짜 야 너 그러지 못할게 아니 공이 그렇게 뜨거워요? 원장님이요 헐 형 싫어하네 싫어하네 아 참 싫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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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에센 신청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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